이 연애를 소개해보여 왜 이렇게 사람 보는 거야? 웬iovê sopr boarding 진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부시 라인은 왜 무서웠을더? 안녕하세요 ?? 하지 마요 음...붙싱 하하하하 근데... 미성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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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러분 왜 그런거에요? 하하하하 나도 알자 나도 알지 모르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카페인거 보고행이 많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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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테는 인스피리 밖에 안보이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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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밖에 안보인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저희가 New Emotions 콘서트에서 처음 보여드린 시찰한 무대가 됐는데 어떠셨나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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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타이피에서 파괴되고 싶어서 이후에도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그럼 이제 팬스곡을 심하게 췄으니까 이 분위기 위해서 다음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굉장히 환급하게 진행했었을 때 그래서 계속 이를 위해 더 많은 좋은 노래가 되었을 때 OK. Let's go. Make Wacha